어, 괜찮아. 앞사가! 아, 지금 했던걸 똑같이 앞에서 하면 되나? 페어핀은 없죠? 다 드라이브 쳐에서. 다 때려. 다 때리는데 너무 쎄 때리지 마. 아, 아이씨. 좋아. 아, 발. 다리 같이 움직여야지. 아, 이게 뭐야 방금. 이게 뭐야 방금. 옛날에 우리 문수 고등학교 때 후배들 돌려주면서 엄청 몰아하는 기분. 진짜 선수 육성하는 느낌이야. 선수 육성하는 느낌이야. 타입! 아! 아니, 여기까지는 나와. 여기까지는 나와, 여기까지는. 스카님, 제가 어떻게... 어, 스카님 제가 어떻게... 치고 제가 어떻게 했죠, 제가? 지금 공 떨어지고. 아, 그래. 투사 가야지. 아웃 없어. 다쳐야 돼. 그렇게 곤란하다가 코치나한테 많이 혼났어. 다치라고. 아웃도 일부러 더 아웃 냈단 말이야. 그렇게 했으면. 너무 빨리 쳤잖아. 아, 쏩니다. 아아! 잘했어, 잘했어. 아, 쏩니다. 아아! 잘했어, 잘했어. 아아! 잘했어, 잘했어! 하리야. 바리 따라와. 하리,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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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 잘했어! 하! 하리. 하리, 하리. 하리, 하리. 하리. 그러니까 너가 그.. 아니야 늦추지마 빨리 쳐 늦추지마 빨리 쳐 늦추지마 빨리 쳐 늦추는거에 문제가 아니다 이걸 밀리면 어떡해 다리랑 같이 맞춰서 쳐야지 아.. 아.. 힘내 근데 너무 고정시켜놓고 치는데 다리랑 같이 리듬 타야지 아니야 너가 지금 리듬이 달라 박자가 박자가 아예 달라 박자를 잘 맞춰봐 박자를 잘 맞춰봐 박자를 잘 맞춰봐 발을 맞춰줘 하나 둘 내 발을 잘 봐 발을 계속 맞춰서 뛰려고 해야지 진짜 시장금지기네 근데 이 리듬이 제가 치는 리듬이랑 싱크가 맞잖아 아.. 이거 한번 늦춰봐 하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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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늦추니까 같이 늦춰져야지 그 기다리는 타이밍을 그 기다리는 타이밍을 그치? 팔이랑 맞추잖아 내가 상체 쓰지 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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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으면 너 지금 늦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빨리 치고 피지컬 전체적으로 다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늦추는 게 편해질 것 같아 아.. 스톡도를? 그리고 리듬감도 자동감도 네 맞어 맞어 크게 따라가야지 어..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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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늦춰? 왜 늦춰? 파인드 바로에 바로 들어가서 쳐도 되고 아 백으로 쳐도 되고 뜨거워 뜨거워 아우 몇 개 안 남았어 네 내가 이렇게 화려한 걸 쓴 건 아니잖아 근데 너도 내 박자에 맞춰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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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 거보다는 간결한 페인팅이 더 좋아 근데 제가 지금 너 앞에 있나요? 그건 아니야 중심을 잘 못 써서 그런 것 같아 공을 잘 돌아봐 공을 잘 돌아봐 공을 잘 돌아봐 공을 잘 돌아봐 공을 그냥 팍 치니까 공을 잘 돌아봐 공을 잘 돌아봐 잘 돌아봐 모는 걸 잘해야해 올라 올라 올리지 말고 올라 네 오우 나이스 공을 잘 돌아봐 공을 잘 돌아봐 발 발 따라가야 돼 다시 또 움직이고 공을 잘 돌아봐 공을 잘 돌아봐 다시 이렇게 준비해놔 다시 이쪽으로 공을 잘 돌아봐 따라간다 따라가야 돼 못 따라가면 못 쳐 못 이겨 못 따라가면 못 이겨내 이걸로 이걸로 볼을 이길 수가 없단 말야 이기가 힘들단 말야 이걸로 이겨야지 이렇게 정확히 가자 이 안에 있는 공으로 이겨야지 정확히 가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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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ий